.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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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올리고 있는 안고나무 인권소념의 희생자 피해자라는 것은 똑똑히 말입니다. 정말이지 남세선은 인간인소년도 사회적적이더 인륜다같던 깡그린 말살대원하고 사기와 법자, 동무원센스, 부정포폐와 다른 패정이 탄을 치는 썩법이 없는 사회입니다. 저에게 피해자는 무엇이었습니다. 경량의 풍정은 온수님은 신나베지로 모시고 온 나라가 그날이 화목한 대가족을 빌려 인간의 시스템과 사랑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민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우리나라 살 수 있는 제자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이곳은 제가 국가남이 탄이한 도시를 직접 목격하고 치룡함에서 찾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